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겟트롤상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 영상 첫 야외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저희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날입니다 그래서 서울랜드 놀이공원에 왔고요 지금 줏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회도 시켰어요 바로 다음 제 촬영 시작! 흡수 흡수 출발했어요 무서워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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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악!!! 아악.... 아악... 주화쿠 미안해요! 주화쿠 미안해요! 어쩔 수가 없어요! 주화쿠 온라인 아악! 온라인 아아아악!!!! 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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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잊어냈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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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... 어... 으아...! 으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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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와! 우와! 이거 아니죠? 어, 이거 아니다! 와, 어지러워! 과잉! 잘 탔구요. 저는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 아 으 으 으 이제 맛만 먹으러 갈 테니까 거기서 여기 참 재밌네요 마시게 먹고 또 노리기구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착하게 아 양념 오지로 으 으 으 으 으 구와 사 으 으 글 으 와 되게 신기하네 여기 기울여져있어 이게 평지인 것 같은데 오르막길 미러입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참 clas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청 povo 그러니까 찾과